2019 광주 코리아 마스터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가 오는 19일 광주에 대해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. 세계 정상권 배드민턴 스타들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23개국 천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실력을 펼칩니다. 올해는 좀 뜨거운 그런 대회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내년 2020년 올림픽 대회에 랭킹포인트 2019년도 마지막 대회거든요.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들이 대거 광주에 참석했어요. 특히 우리 지역 출신 국가대표 안세형 선수도 출전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